오늘은 우리 딸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양배추 잡채를 지금 하고 여기는 닭짐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또 생선전도 하고 여기는 우리 딸이 좋아하는 감자 삶아서 으깨고 마요네즈에다가 양파랑 당근이랑 소금하고 식초, 설탕, 설탕, 있던 걸 꼭 짜가지고 감자 삶은 거 내가 으깨서 마요네즈를 묻힌 건데 이걸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했어요. 잠시 후에 이제 우리 가족이 정신에 와인하고 케이크하고 같이 우리 딸 성에 축하해 줄 거에요. 어떤 간증 올린가하고 밤샘을 하고 그냥 자막을 다 날려버리고 또 시간대도 날려가지고 날밤을 새고 시간대도 중간에 잘라서 날려버린대요. 그 와인 기업이 사실에는 시켜서 어떤 간증은 그렇게 애를 내기는데 오늘 생일이라고 엄마가 집에 있는 것들로 음식을 장만하는데 이건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거에요. 감자 으깬 거에다가 소콜라코 장근이랑 오이 이런 양파 이렇게 제놨다가 꼬록 짜가지고 세문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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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시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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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양파 양파 닭 려 닭 와인 찾아놨어요. 와인에 팩에다 먹을거에요.